또 한 쌍의 배우, 뮤지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지민 그리고 잔나비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 씨가 공개의 열애, 그런 어떤 목격담들이 이어지고 보도가 났고 깔끔하게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10살 차이다. 10살 차이요? 네, 최정훈 씨가 32살입니다. 한지민 배우가 42살로 10살이 더 많네요. 네, 저도 이제 여자 배우의 나이는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최정훈 씨, 내 말을 해도 다 사실 더하기 10만 하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나이차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분야가 다르잖아요. 한쪽은 배우고 한쪽은 가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머,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 이제 이런 부분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사귀기도 전에 한지민 씨가 저 잔나비 팬이에요. 콘서트 다녀왔어요. 하면서 콘서트 가서 더 팬이 돼서 잔나비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얘기를 알렸었어요. 그리고 또 최정훈 씨도 말하자면 본인 방송의 마지막 회 게스트로 평상시에 한지민 씨 너무 팬이어서 또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한지민 씨 외에는 마지막 게스트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드디어 마지막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질문하고 답하고만 한 게 아니라 노래를 한 곡을 함께 부른 겁니다. 함께 노래를 했다는 건 그 전에 사전에 연습 기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이 무대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한지민 씨 소속사에서 이 열애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어머 이렇게 두 사람 연습도 했어요. 하고 이제 그런 말하자면 메이킹 스토리를 영상으로 올렸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어머 두 사람 이때부터 벌써 꿀이 뚝뚝 떨어졌었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온라인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도 보면 둘이 사귀었던 어떤 증조들, 시그널이 있던 거 아니냐라고 누리꾼들이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데 굉장히 축하 응원하고 있는데 축하 메시지만 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특히나 만약에 내가 한지민 언니를 혹은 한지민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다 그러면 국민 신우위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고 시어머니도 돼서 조금 불편함을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나 그냥 쟤랑 마음에 안 들어 둘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최정은 씨, 정확히 말하면 그 부친이 실제로 경제사범으로 2022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잠깐 또 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 최정은 씨의 말과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아버지 사업이 성업을 해서 유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2012년경에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고 그때가 바로 잔남이가 데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은 본인이 데뷔할 때부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다고 그걸 계속 강조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2017년에 용인에 있는 어떤 한 건축에 대한 사업권을 땄는데 실제로는 그 사업 부지에 계약금조차, 10% 계약금조차 지급할 수 있는 자금 사정도 없고 직원들의 월급은 밀리는 상황에서 그 사업권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용인시에서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본인에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분양 대행권, 사업 대행권,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권을 주겠다 하면서 9억 원을 편치했습니다. 9억 원을 편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최정은 씨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지금 이 헐값에, 9억 원이란 헐값에 이 사업권을 강치당하는 입장에 또 이런 입장문도 냈는데 결론은 법이 어떻게 판단했느냐겠죠. 법정에서는 말하자면 이 9억 원에 대해서 그 대가로 제공할 사업권에 대한 권한도 의사도 능력도 없는데 9억 원만 받았다. 이렇게 해서 실형 3년이 나온 겁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되짚어보면 최정은 씨가 아버지 말만 듣고 법과 어긋나는 변명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되면서 우리 데뷔 지금 연수를 말씀드리기 그런데 데뷔 26년 동안 아무런 어떤 잡음도 없었던 한지민 씨의 짝과 어울리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우려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떠나세요. 두 사람 만남이니까 옆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음 연애 소식은요.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 양지은 씨 다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부친상을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양지은 씨가 효녀다. 그 얘기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굉장히 전도 유망한 국악인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심부정증이 오고 2010년에 그래서 본인의 왼쪽 심장을 떼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힘을 잃게 돼서 본인이 유일하게 잘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국악을 못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이렇지만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성공을 하게 됐고 이러한 어떤 효녀담 이런 게 이어지면서 또 많은 팬들이 양지은 씨를 더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한 14년 전에 고비를 딸의 신장으로 고비를 넘기셨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고비를 넘기시지 못하고 중환재실에 계시다가 결국은 투병 끝에 별세를 했고 그냥 양지은 씨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부친상을 당했다가 아니라 그 두 분여지간에 있었던 인생 스토리를 많은 팬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병문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렇죠. 이 부친상을 두고 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양지은 씨가 지금 밤에 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병원에 계신 동안 간병도 계속하고 지극하게 좀 효심을 발휘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드리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나오는 순간에 병원에 있는 거죠. 그랬다가 또 저렇게 잠깐 안아드렸는데 사실은 조디에 다시 심정지가 와서 다시 중환자실 가셨다고 해요. 그러한 모든 마지막 임종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를 살뜰히 보살펴드렸다고 합니다. 네. 본인의 명복을 빌고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양지은 씨 화이팅이고요. 양지은 씨 화이팅이 있고요. 감사합니다.